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시니 약속하시니까 내 아버지이시니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시니 약속하시니까 내 아버지이시니 그를 믿는 내가 그의 자녀 된 내가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할 수 있으며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시니 약속하시니까 내 아버지이시니 그에게 속한 내가 그의 자녀인 내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으며 다 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 말고 오직 기도로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로 아래라 아무것도 염려 말고 오직 기도로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로 아래라 그를 믿는 내가 그를 믿는 내가 오직 모든 일에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할 수 있으며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에게 속한 내가 그에게 속한 내가 그의 자녀인 내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으며 다 되어진 것입니다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